개인적으로 롤러블티링 전시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함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더 빨려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한 장소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철의 학생들은 아주 중요합니다. 그의 학생들은 어떠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모든 것이 생활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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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여기, 지금. 이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.